호스피스 의사가 아버지를 떠나보내며 깨달은 삶의 의미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지은이, 레이첼 클라크 박미경 옹김 출판사, 메이븐 출판사 오늘 소개할 책은 가디언이 선정한 꼭 읽어야 할 신간도서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입니다 이 책은 영국의 호스피스 의사가 삶과 이별하는 현장에서 전해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통해 삶의 소중한 의미와 삶이 위대해지는 순간을 깨닫게 해주는 책입니다 또한 의료 현장에서 번번이 일어나는 일이지만 의사가 아니면 알기 힘든 그렇지만 의사가 말하길 꺼리는 현장의 이야기를 솔직하고 용감하게 전해주는 의사의 이야기로 의사가 환자에게 전하는 진실의 순간을 담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저자 레이첼 클라크는 옥스퍼드 대학교를 졸업한 후 방송국에서 시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저널리스트로 일하다가 20대 후반의 늦은 나이에 의대에 진학하여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윌트시어 시골마을 의사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언제나 환자의 처지를 먼저 헤아리는 인간미 넘치는 의사가 되고자 노력했는데요 그녀가 완화의료 즉 호스피스를 전문 분야로 택한 데에는 이러한 의사로서의 사명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책에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환자의 처지를 헤아리는 의사로서의 가치관이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인생에서 다정함이 가장 필요할 때 평범한 사람이 의대생이 되면서 서서히 잃어버리는 것 의사가 말하길 꺼리는 단 하나의 진실 80년간 숨겨온 비밀을 마지막 순간에 털어놓고 가장 자기다운 모습으로 떠난 아서의 이야기 내일 죽더라도 오늘은 브리지 게임을 하리라 외치며 끝까지 일상을 이어간 도로시 이야기 암과 싸우면서도 투지를 불태우며 거친 산으로 마지막 여행을 떠난 저자의 아버지 이야기 등 50여 편의 의사로서의 임상 경험과 감동적인 실화를 통해 후회 없는 삶을 위한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혜롭고 다정한 의사가 전하는 감동의 순간과 진실의 순간을 만날 수 있는 이야기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그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의사의 길로 세상 물적 모르는 밀트셔 출신 시골 아가씨가 세계에서 가장 활기찬 도시 중 하나인 런던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저널리스트로 일하는 것은 녹록하진 않았다 내 주변엔 도이지 출신의 똑똑하고 약삭바른 사람이 많았는데 그들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쟁취하고 소나기에 넣었다 저널리즘은 왠지 내게는 잘 맞지 않는 옷이었다 뭘 하든 완벽하게 해내야 직성이 풀리기 때문에 나는 제작하는 다큐멘터리마다 온 힘을 쏟아부었다 그렇게 작품 하나에 6개월 정도 전념하고 나면 진이 빠져버렸다 엄마가 방송대학에서 학위를 받으며 평생 소원을 이루었는데도 나는 엄마의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콩고 소년병을 영상에 담으려고 중앙아프리카에서 반군 지도자의 환심을 사느라 바빴기 때문이었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하는 법이라며 자유했지만 그 목적이라는 게 고작 해야 가까스로 찍은 내전 장면을 방송에 내보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수단은 길고 외로웠으며 걸핏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홀하게 대하도록 했다 나는 막판에 약속을 뒤집는 친구였고 위기 상황에서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친구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이야기거리를 쫓아다니고 책임감 있는 저널리즘을 추구하느라 가까운 사람들에게 무책임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 텅 빈 듯 허전한 느낌이 들더니 어느새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다 하루는 사력을 다해 완성한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직후 욕조에 몸을 담그고 있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칭찬과 축하 메시지가 자부심보다는 공포심을 부추겼다 이 짓을 또 해야 한다고 생각하자 견딜 수 없었다 차라리 전부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았다 그래서 삶을 끝내는 방법을 궁리하다 화들짝 놀라 아버지에게 얼른 연락했다 여보세요 기운 없는 내 목소리에 아버지는 다정하게 대답했다 오 그래 레이철이로구나 아버지는 텃밭을 가꾸는 이야기와 산책을 나갔다가 봄마다 찾아오는 종달새를 본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리고 토니 블레오 수상의 정책에 대해 격분하기도 했다 엄마는 요즘 브리지 게임을 배우고 있다고 했다 또 두 분은 코르시카 섬으로 여행을 떠날 계획도 잡아놓았다 인생은 한없이 따분하면서도 눈부시게 아름답게 흘러가고 있었다 무슨 일 있냐 아버지가 한참 만에 물었다 좀 피곤해서요 내가 나직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실은 진이 다 빠진 것 같아요 침묵 아버지와 나는 우리 사이에 흐르는 침묵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내가 더 설명하도록 차분히 기다렸다 저널리스트로 사는 게 좋아요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가끔은 잘못 선택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의사가 됐더라면 더 행복했을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아주 훌륭한 의사가 될 거라고 생각한단다 레이첼 나는 아버지가 과거형이나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말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정말로 그렇게 될 것 같았다 정말로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 아버지의 말을 고지긋대로 믿지는 않았지만 당시에 내 상황에선 그 말이 구명줄처럼 느껴졌다 그렇기는 해도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라 당장은 아무것도 시작할 수가 없었다 그저 이불 속에서 우울한 마음을 달래며 앞날을 이리저리 궁리했을 뿐이다 프로그램이 방송될 때 그때마다 수백만 명에게 이야기가 도달된다는 점에서 저널리즘은 참으로 흥미롭고 강력했다 그러나 그 일이 내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었다 속내를 감추고 남의 비위를 맞춰야 했다 촬영에 응해달라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유도하고 조종하고 싶지도 않았다 내가 죽기 살기로 매진해야 하는 일이라면 좀 더 명쾌하고 솔직한 자세로 그에 임할 수 있어야 했다 그리고 이토록 힘들게 느껴지지 않아야 했다 가면 징후군에 걸린 사람처럼 죽어라 노력하면서도 남들을 속여서 운 좋게 이 자리에 오른 것만 같았다 결국 저널리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다 다른 일을 하면 뭐가 달라질까 직접 해보기 전에 어찌 알겠는가 더구나 욕조에 누워 손목을 그어볼까 생각했던 사람이 무엇인들 못하겠는가 의사가 되겠다는 결정이 소명의식과 이타심의 판로이길 바랐지만 실은 견딜 수 없는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탈출로에 가까웠다 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 자신을 구하려고 고심했고 그것이 부끄러워 누구에게도 심지어 아버지에게도 진짜 의도를 털어놓을 수 없었다 의과대학에 들어가겠다는 몽상을 실현하려면 낮에는 일터에서 통분서주하고 밤에는 예전에 놓친 과학 A레벨을 뒤적거려야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생각만 하고 엄두를 못 내다가 어설프게나마 계획을 세웠더니 우울증이 가라앉기 시작했다 방송에 필요한 이야기를 짜내는 일에도 신경을 덜 썼더니 오히려 아이디어가 잘 떠올랐다 나는 다시 숨쉴 수 있었다 게다가 28살에 펼쳐든 화학은 스릴러 소설만큼 흥미로웠다 모든 고체와 액체, 기체 및 생명체의 운동이 화학적 성질에 따라 주기율표에 118개 원소로 축소될 수 있다니 더 구체적으론 핵 주위를 도는 전자의 수로 축소될 수 있다니 그야말로 명쾌하고 흥미로운 개념이었다 책상에 놓인 교과서에 따르면 인체의 모든 화학적 반응은 결국 우아한 궤도로 회전하면서 소통하는 작은 알갱이의 움직임에 불과했다 소름이 끼칠 만큼 멋지고 신기했다 앞으로 내가 과학의 매력에 푹 빠져들 거라는 일종의 게시 같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학에 입학하려면 전술 훈련도 필요했다 나는 일단 의과대학 합격 비법을 알려준다는 값비싼 안내서를 몇 건 구입했다 응시원서를 작성하고 면접에 임하는 요령을 익히고자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었다 보아하니 전범들이 절대적 복종과 아첨을 기대했듯이 의대 면접관들도 지원자들에게 의사가 되는 과정에서 복종을 요구하는 듯했다 유난히 귀에 거슬리는 지침을 하나 소개하자면 이렇다 어떤 상황에서도 의학을 공부하려는 동기가 사람들을 돕겠다는 욕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라 아예 내비칠 생각도 하지 마라 맙소사 돕겠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목에 청진기를 걸겠다는 꿈에서 영원히 멀어질 거라고? 그럼 면접관의 입맛에 맞는 다른 동기를 억지로 고안해야 하나? 이러한 비법서는 전국의 수험생들에게 사람을 도우려는 본능은 반드시 숨겨야 한다는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전하는 듯했다 현직 의사들이 쓴 책에 이런 조언이 적혀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의과대학에 발을 들여놓기도 전에 진짜 동기를 공공연하고 진지하게 말하면 의사로서 장래가 어두워질 수 있다고 세뇌당하는 것 같았다 궤도를 도는 전자의 측면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재미들이긴 했지만 이러한 조언을 읽자니 너무나 어이가 없었다 앞으로의 면접 상황을 추정해보면 다른 수험생보다 열 살은 좋게 많은 데다 다큐멘터리 기자라는 남다른 경력 때문에 지원 동기를 묻는 질문이 쏟아질 게 뻔했다 자살성 우울증의 재발을 피하기 위한 저만의 전략입니다 라는 식으로 툭 까놓고 말했다간 절대 복종을 기대하는 그들의 눈밖에 낡게 분명했다 하지만 나를 움직이게 하는 다른 동기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할 생각이었다 누가 뭐라든 나한테는 남들을 돕는 행위가 예나 지금이나 강력한 충동이었다 드디어 면접날이 되었다 면접관인 교수들 앞에 앉는데 교수들 뒤에는 포르말데이드에 절여진 신체 부위가 벽마다 담겨 있었다 혹시라도 각 부위의 명칭을 말하라고 하면 어쩌나 내심 불안했다 자 레이첼 무엇 때문에 의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했죠? 누군가가 물었다 나는 애들로 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솔직히 전 그 이유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뭔가 더 그럴싸한 이유를 댈 수도 있지만 결국엔 한 가지로 귀결되더군요 남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일 끝나고 나서 뿌듯하게 느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의학의 본질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면접관들의 얼굴에서 의례적인 미소가 떠오르는가 싶었는데 금세 다음 질문이 이어졌다 무척 흥미롭군요 그렇다면 그 방송국 쪽 일은 어떤가요? 아 네 방송국 일도 기본적으로 사람을 다루는 일입니다 사람들한테 접근해서 나를 신뢰하게 한 다음 인간미 넘치는 이야기를 최대한 뽑아내야 하죠 위험이 도사리는 순간에도 그럴싸한 장면을 연출하고자 무심코 누군가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말은 차마 하지 못했다 대학마다 인터뷰 내용은 비슷했다 그들은 내가 앞으로 할 일보다 지금까지 했던 일에 더 관심이 많았다 레이첼, 방송 일은 어땠나요?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나요? 그런 직업을 왜 그만두려는 거죠? 한 면접관은 이렇게 물었다 좋은 스노우와 일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가 채널4 뉴스에서 보이는 것처럼 실제로도 괜찮은 사람인가요? 다행히 나는 합격 통지를 받았고 그 길로 방송과 작별을 구했다 수식을 전하려고 집에 전화했을 때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다정한 미소가 어른거렸다 인생에서 다정함이 가장 필요할 때 젊고 유능해 보이는 남자 의사가 검사실로 들어오더니 환자복 차림의 50대 여성에게 말했다 의자에 앉아서 편하게 누우세요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여자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듯 삭발한 머리를 똑바로 들고 부인과 검진용 의자에 앉은 뒤 발거리에 양발을 올렸다 의자가 서서히 뒤로 젖혀졌다 하지만 이런 자세로 품위를 지키기란 불가능하다 난소함 사기를 선고받은 비비아는 속으로 수치심에 치를 떨었다 비비아는 천장에 달린 형광 등 불빛을 노려보며 자신의 몸을 또다시 의사의 손에 내맡길 준비를 했다 그런데 오늘은 수치심에 불쾌감까지 더해졌다 의사가 부인과 진료에는 여자 간호사가 동석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기억해냈던 것이다 부적절한 접촉 가능성을 없애서 환자와 의사를 보호하려는 취지였다 의사가 짜증난 목소리로 말했다 수지를 데리러 갔다 와야겠네요 이런 일엔 꼭 여자가 있어야 한다는군요 뭐 이런 엉터리 규칙이 다 있담 의사가 검사실을 나가고 비비아는 발거리에 양발을 올린 채 홀로 남았다 시간은 군뱅이 기어가듯 천천히 흘러갔다 비비아는 어떻게든 정신을 딴 데로 돌리고자 처음엔 구부단을 외우다가 다음에는 형의상악 시를 읍졸였다 마침내 의사가 돌아왔다 그 사이 비비아는 실험대 위에 시료처럼 방치되어 있었다 아니 환자를 왜 이 상태로 그냥 두신 거예요? 수지가 깜짝 놀라서 물었다 널 찾으러 가느라 그랬지 의사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자 얼른 시작하자고 잔인하리만치 꼼꼼한 내진 검사가 끝나자 비비안이 한마디 던졌다 8개월간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그것이 대단히 교육적이라는 점이죠 고통받는 법을 제대로 배우고 있거든요 여자라면 누구나 공감할 법한 이 상황의 주인공 비비안은 다행히도 가상의 인물이다 비비안은 연극 위트의 주인공으로 이 작품을 쓴 마가렛 에드슨은 한때 종양학 부서에서 일했다고 한다 1999년 에드슨은 위트로 플리처상을 수상하며 죽음을 다룬 최고의 연극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의과대학 수업 첫날 300명에 달하는 신입생이 호기심 어린 얼굴로 강당에 모였다 대부분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10대였다 우리는 엠마 톰슨이 주연한 영화 버전의 위트를 관람할 예정이었다 도대체 어떤 영화이기에 의과대학 시간표의 첫날 오후를 버젓이 독자지했는지 궁금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 영화로 의학 공부를 시작하도록 결정한 사람이 누구든 그는 커리큘럼을 짜는데 천재임이 분명했다 우리는 모두 이 영화에 매료되었기 때문이다 비비안 베어링은 뛰어난 영문가 교수로 17세기 형의상학파 시인인 존 던의 소니트를 전문으로 연구했다 그녀는 말기암 진단을 받은 뒤 임상 실험 중인 약물을 이용한 치료를 받기 위해 뉴욕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했다 그런데 제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 있는 교수라도 병원에서 평상복을 벗고 환자복을 걸치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진다 모든 권력을 쥐고 흔드는 엘리트 의사에게 쿡쿡 찔려가면서 꼼꼼하게 검사된다 영화의 도입부는 환자가 입원하는 순간 느끼는 통제력 상실을 멋지게 포착했다 비비안은 일반적인 환자보다 더 취약한 상태에 놓였는데 시험 약재료 치료받는 대신 부작용이 있더라도 전부 감수해야 했기 때문이다 의사는 구압적인 자세로 이렇게 말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전용량 화학요법 치료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부작용 때문에 용량을 줄였으면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전용량을 투여해야 합니다 의사들 입장에서 비비안은 그저 연구 자료에 지나지 않았다 권위 있는 저널에 실리는 게 의사들의 최적 목표였다 물론 비비안의 이유가 좋아야 가능한 일이었다 치료 효과가 미심쩍을 때조차도 의료팀은 눈물을 쏙 뺄 정도의 용량으로 화학요법 치료를 밀어붙였다 치유에 대한 갈증보다는 데이터에 대한 굶주림 때문이었다 기다란 형광등이 켜진 무균실에서 비비안은 극심한 구토와 통증과 굴욕감 등 피할 수 없는 부작용을 홀로 감내해야 했다 비비안은 존던의 소네티가 자기에겐 한낱 연구 대상이었던 것처럼 자신의 몸도 의료팀에겐 무자비하게 찌르고 샅샅이 살펴봐도 괜찮은 연구 대상일 뿐임을 절감했다 의료팀 입장에선 잘하면 학문적 이해를 높일 테고 못해도 경력에 보탬이 될 테니 손에 날 것이 없었다 비비안은 소네티를 분석하듯이 환자로서 자신의 경험을 냉철하게 분석했다 어느 날 아침 담당 전문의에게 강의 소재로 실컷 이용당한 후 비비안은 씁쓸하게 혼잣말을 내뱉었다 병내 검토회에서 그들은 나를 책처럼 읽는다 예전에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의 나는 가르침을 전하는 도구로 전락했다 이게 훨씬 더 편하다 그냥 꼼짝 안고서 암처럼 보이면 되니까 위트가 상영되는 100분 동안 우리는 고통스러운 침묵 속에서 의자에 못 박힌 듯 앉아있었다 의사들이 환자를 비인간적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몹시 불편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는 눈을 반짝이며 의학 교과서에 풍덩 빠져들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런데 이 영화가 나를 멈춰 세우고는 의사로서 장차 갖게 될 힘과 권력을 인식하게 했다 환자를 인간으로 대하지 않고 그가 앓는 질병으로 대할 때 환자에게 굴욕감을 안기고 심지어 상처를 줄 수도 있음을 깨닫게 했다 영화는 우리가 훗날 만나게 될 환자들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했다 영화의 가르침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영화는 인간이 직면한 죽음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도 깊은 통찰을 제공했다 돌이켜보니 의과대학 시절을 통틀어 죽음을 무찔러야 할 대상이 아닌 받아들여야 할 운명으로 대했던 적은 위트를 관람하던 시간이 유일했다 존던이 자신의 시에서 난해한 비유와 역설로 죽음의 불가피성을 교묘하게 묘사했듯이 비비아는 죽음에 대한 공포의 지략과 기지로 맞섰다 죽음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에서 벗어나고자 아이러니와 유머를 사용해서 임박한 죽음을 논리적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삶이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미태로워지자 평생토록 그녀를 잘 섬겨왔던 단어들도 점점 더 공허해졌다 지금은 말장난할 때가 아니야 비비안이 담당 간호사인 수지에게 말했다 두 사람은 그녀의 심장이 멈추면 심폐소생술을 받고 싶은지 여부를 놓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학식이니 해석이니 합병증이니 따위를 학구적으로 자세히 분석해봤자 부질없는 짓이야 부질없고 말고 지금은 단순한 게 최고야 지금은 뭐랄까 다정함이 필요할 때야 예전엔 똑똑하게 굴면 다 될 거라 생각했어 하지만 난 이미 속속들이 까발려졌어 이젠 두려워 다행히도 비비안의 두려움을 어루만져 준 이가 있었다 비비안의 옛 스승 애쉬포드 교수 학부 시절에 그는 냉철하고 매정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노 교수는 죽어가는 제자를 보고 한없이 애처로운 시선을 보냈다 그는 이 순간 비비안에게 다정함이 제일 필요하다는 걸 바로 알아차렸다 애쉬포드는 아픈 아이를 달래는 어머니처럼 비비안의 침상으로 다가가 웅크려 앉았다 그리고 오는 길에 다섯 살 난 증손자의 생일 선물로 구입한 그림책을 펼쳐 큰 소리로 읽어주었다 단어는 더 이상 무기가 아니었다 도전이나 실마리도 아니었다 오히려 따뜻한 위로이자 한없는 사랑과 다정함이었다 비비안이 안도감에 잠이 들듯 말듯 하자 애쉬포드는 비비안을 더 포근하게 감싸 안았다 그리고 세익스피어의 비극 햄릿 가운데 한 구절 호레이쇼가 독약을 마신 햄릿에게 작별을 구할 때 했던 말을 쏙삭였다 하늘을 나는 천사들이 자네가 쉴 수 있도록 노래하네 평범한 사람이 의대생이 되면서 서서히 잃어버리는 것 지도교수들은 은연중에 우리에게 심오한 가르침을 주었다 의사는 목소리가 아니라 감정과 본능을 감춰야 한다는 것 어떤 감정도 용인되지 않는다는 것 감정은 곧 미숙함을 상징하기에 무시하고 부정해야 한다는 것 죽음을 마주했을 때 취약성을 드러내면 의학계의 골칫거리로 전락한다는 것 우리는 아주 사소한 조직까지 전부 다 파악하라는 과제에 열심히 매달렸다 온갖 근육과 신경과 뼈에 해당하는 수천 가지 라틴어 이름을 암기하느라 다른 생각은 할 엄두도 못 냈다 그 덕에 우리의 약점을 비밀에 붙일 수 있었다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순간에는 밀고 당기는 심리 싸움을 포기하게 된다 나는 의과대학에 입학하기 직전에 장래 남편이 될 데이브와 데이트를 시작했다 그런데 본격적인 연애에 돌입한 계기가 특이했다 전쟁이 우리를 맺어 주었달까 이라크 전쟁이 시작된 2003년 3월 20일까지 데이브와의 친구는 1년 전에 했던 소개팅이 전부였다 그날의 데이트는 너무 쑥스럽고 어색해서 자세한 내용은 영원히 기밀에 붙여야 한다 그런데 최악의 첫 데이트 이후 나는 이 엉뚱한 남자가 나의 유일한 짝이라는 불안한 생각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보통은 이런 생각이 들면 진작 조치를 취했을 테지만 나는 골스까지 영국인이라 그냥 혼자서 속만 태웠다 1년이 지나도록 나는 그저 애석하게 한숨만 지었을 뿐이다 그런데 이라크 전쟁이 발발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영국 공군의 고속 제트기인 토네이도 GR4가 바그다드에 폭격을 단행하고 돌아오다 미군 미사일에 격추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조종사와 항법사는 즉사했다 미 국방부의 충격과 공포 전술로 폭탄이 비처럼 쏟아지는 이라크에서 사망자 수가 급증하던 시기라 이름 없는 두 영국 공군의 죽음에 후들갑을 떨 수는 없었다 하지만 데이브 그러니까 1년 전에 딱 한 번 보고 혼자 속만 태우던 그 남자가 바로 영국 공군의 전투기 조종사였다 그리고 내가 알기론 데이브가 바로 그 제트기를 조종했다 나는 그의 생사가 걱정되어 잠을 잃을 수 없었다 그에게 진작 연락하지 않고 혼자서 끙끙 앓던 나 자신을 밤새 저주했다 다음 날 모르는 주소에서 온 이메일을 한통 받았다 불에 탄 사우디 사막의 군용 텐트에서 동료들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나의 전투기 조종사가 큰 마음 먹고 나에게 연락을 취했던 것이다 우리는 삶의 위태로움과 장거리 연애에 고무되어 신나게 편지를 주고받았다 군 검열관이 반대할 만한 주제만 빼고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전부 나누었다 운 좋게 둘이서 함께할 미래가 온다면 우리가 장차 이루어갈 삶과 꿈 등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다 데이브가 이라크에서 돌아올 무렵 나는 이미 그와 결혼하고 싶었다 그런 감정을 어떻게든 드러내지 않을 요량으로 나는 이스트 런던의 한 카레 음식점을 두 번째 데이트 장소로 골랐다 고동색 벽지로 된 우중충한 실내에서 낭만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헛수고였다 그의 매력적인 광대에 현혹되어 자네 물을 따른다는 것이 그만 식탁보에 물을 들이붓고 말았다 그 순간 내가 이 남자에게 홀딱 반했음을 확실히 알았다 삶과 죽음 사이 소중한 것들이 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때로는 절망적 무력감에서 교훈을 얻기도 한다 우리에겐 너무나 사랑해서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읽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 당신의 삶을 빛나게 해준 그 사람을 지키고 싶지만 무력한 당신은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의학 학위를 따려면 암기해야 하는 것들이 300만 개나 된다 나는 첫 학기 말 시험을 앞두고 잠을 설치는 바람에 신경이 아주 예민해져 있었다 통과를 의심하진 않았지만 남들보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앞섰기 때문에 긴장을 놓지 못했다 고개 한 번 들지 않고 3시간 동안 두뇌를 전부 가동해서 문제를 풀었다 도중에 누군가가 흐느끼며 시험장을 뛰쳐나갔다 펜 300개가 종이를 긁어대는 소리는 마치 미어캣이 떼로 몰려오는 소리처럼 들렸다 내가 시험에 집중하고 있을 때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한 여성이 앰뷸런스에 실려 작은 지역병원에 도착했다 데이브의 어머니인 펫이었다 펫은 위독한 상태였다 염증이 혈관을 통해 걷잡을 수 없이 번져서 폐혈성 쇼크에 빠졌다 나는 시험을 치르느라 그런 일이 일어난 줄은 까맣게 몰랐다 시험을 끝내고 휴대폰을 켰더니 데이브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열두 통이나 와 있었다 내가 높은 점수를 받겠다는 허용심으로 가진 노력을 하는 동안 그는 내게 연락하려고 무진 애를 썼던 것이다 심장이 몹시 두근거렸다 나쁜 소식임을 직감하면서 데이브에게 얼른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나야 레이첼 무슨 일 있어? 아주 먼 곳에서 사랑하는 일을 잃게 된 사람들의 영역에서 그가 대답했다 말이 뚝뚝 끊어졌다 엄마 때문이야 병원에 있대 지금 가는 중이야 나는 불안전한 정보를 끌어모아 그가 하는 말을 겨우 알아들었다 데이브 역시 아버지가 한 말 중에서 병원으로 당장 오라는 말만 간신히 알아들은 듯 했다 그날 밤 늦게 데이브가 병원에서 돌아왔다 우리는 다시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엔 할 이야기가 더 많았다 특히 펫의 건강 상태가 제일 심각한 주제였다 펫은 상태가 너무 나빠서 폐혈증을 이겨낼 가능성이 기껏해야 반반이었다 게다가 스캔 검사를 해보니 암이 온몸으로 전이되어 있었다 앞으로 며칠을 버텨낸다 해도 앞날은 여전히 위태로웠다 내일은 나도 갈 수 있어 나중에 재시험을 치르면 되니까 점심때쯤 도착할게 내가 말했다 나는 데이브의 목소리에 담긴 중압감이 못내 안쓰러웠다 어떻게든 위로하려 했지만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억지스럽고 공허할 뿐이었다 이런 일을 처음 당해서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슴 찢어지는 이별을 앞둔 사람에게 도대체 뭐라고 해야 한단 말인가 내가 확신에 차서 할 수 있는 말은 진실하게 들리는 유일한 말은 그저 사랑한다는 말뿐이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변치 않고 사랑할 거라는 말뿐이었다 내가 48시간 동안 시험에 매달리는 사이 데이브는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를 밤새 간호했다 데이브가 중간중간 소식을 전했다 나는 시험을 한창 치르다가도 펫이 문득 떠올랐다 펫은 외아들의 새 여자 친구를 무척 반겨주었다 다정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녀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1월부터 사모았다 선물을 하나씩 옷장에 넣다 보면 어느새 옷을 둘 데가 없었고 가을쯤엔 술록 그림의 포장지에 쌓인 선물이 카펫 바닥으로 쏟아질 정도였다 나는 데이브의 눈매와 미소에서 무엇보다도 그의 성품에서 펫을 엿볼 수 있었다 데이브는 늘 겸손하고 예의바르며 친절하고 너그러웠다 주변 사람들의 좋은 면을 보려고 애썼다 아직 의과대학에서 이론만 배운 상태라 나는 나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았다 나는 아버지에게 연락했다 그냥 데이브 곁에 있어주렴 아버지가 말했다 레이첼 내가 상황을 더 좋게 할 순 없다 넌 펫의 주치의가 아니니까 하지만 데이브 곁에서 힘이 되어줄 수는 있을 거다 나는 마지막 시험을 마치자마자 기차를 타고 폐시 입원한 병원으로 향했다 기차역에 마중 나온 데이브는 그야말로 초쾌했다 전투에 처음 출전한 군인처럼 넋이 나간 모습이었다 훈련은 잘 되어 있었지만 죽고 죽이는 전쟁의 참상을 처음 묵도하고 혼란에 빠진 신병 같았다 데이브의 아버지인 레이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폐쇄 병상을 밤낮으로 지키느라 기진맥진해 있었다 나는 그날 밤엔 내가 폐쇄 곁에 있을 테니 두 사람 모두 좀 쉬라고 권했다 데이브는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환한 얼굴로 말했다 엄마, 레이첼이 왔어요 펫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어렸다 산소 튜브와 캐닐라를 잔뜩 꽂고 환자복 차림으로 누워있는 펫은 너무나 왜소해 보였다 체구가 원래 이렇게 작았나 싶었다 오늘 밤엔 레이첼이 옆에 있겠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데이브가 물었다 괜찮고 말고 펫이 가까스로 웅얼거렸다 나는 펫을 본 순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그간에 받았던 교육 때문이 아니었다 생화학 교과서엔 죽음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펫에게 생명의 기운이 거의 다 빠져나가고 없었기 때문이다 가만히 침대에 누워있는 펫은 소멸하지 않기 위해 얼마 남지 않은 기운을 쓰고 있었다 살기 위해서 죽을 만큼 힘들게 버티고 있었다 내가 병원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좀 더 알았더라면 다른 입원 환자들과 떨어진 곳에 마련된 1인실이 무엇을 뜻하는지 바로 눈치챘을 것이다 환자가 임종을 앞둔 상황일 때 병원 측은 병상이 부족하지 않은 한 환자와 가족에게 1인실을 배정해서 남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배려한다 결국 내 직감이 틀리지 않았던 것이다 펫과 단둘이 남았을 때 나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곧 있을 우리의 결혼식과 데이브가 나 몰래 꾸미는 신혼여행 계획 부드럽고 화려한 웨딩드레스에 대해서 조곤조곤 설명했다 펫은 이따금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한두 번 나의 손을 꽉 잡아주기도 했다 데이브가 어머니를 많이 아주 많이 사랑해요 내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거 아세요? 그의 얼굴에선 늘 어머니가 보여요 어머님과 아버님이 참으로 멋진 남자를 키우셨어요 펫이 눈을 떴다 그리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난 곧 죽을 거란다 나는 너무 당황했다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해야 하지? 어떻게 위로하지?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좋게 하려면 뭘 해야 하지? 나는 할 말을 잃고 여전히 온기가 느껴지는 펫의 손을 꽉 잡기만 했다 그러다 그러다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저 저도 어머니가 많이 아프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의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아버님과 데이브가 곁에 있잖아요 저도 있고요 어머니를 이대로 보내진 않을 거예요 펫이 나의 손을 토닥였다 그 순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펫이 아니라 나 같았다 살면서 그토록 인자한 행동을 접했던 적이 있었나 싶었다 펫이 잠들었을 때 나는 병실을 살그머니 빠져나와 아버지에게 연락했다 아버지 펫 본인도 자신이 곧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제 어떡하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펫이 두려워하는 것 같니? 아버지가 내게 물었다 아니요 오히려 차분해 보여요 그래 다행이다 레이첼 앞으로도 펫이 고통스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신경 써라 그 점이 제일 중요하단다 몰핑과 미다졸람 같은 진정제가 도움이 될 거다 물어볼 게 있으면 또 전화해라 시간은 아무 때고 상관없다 그날 밤 나는 아버지의 지혜를 빌리려고 수차례 연락했다 아버지 아버지는 펫의 원격 주치의가 되었다 시간이 쬐깍쬐깍 흘러가는 동안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펫의 몸에서 생명의 기운이 점점 더 빠져나갔다 뭐라도 해야 했다 나는 펫의 대변자로 나섰다 내가 나서지 않으면 어두운 병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를 터였다 먼저 결혼반지가 펫에 부어오른 손가락을 옥죄는 것부터 해결하기로 했다 간호사에게 반지를 잘라달라고 해라 아버지의 좋은 대로 간호사에게 요청했지만 그들은 병동에 절단기가 없다고 말했다 아버지에게 또다시 전화했다 마압소사 어느 응급실에나 이런 용도에 딱 맞는 절단기가 있다고 전해라 아버지가 말했다 간호사한테 응급실에 가서 구해오라고 요구하든 내가 직접 가서 가져오든 해라 간호사에게 다시 요청하자 한참 만에 간호조무사가 달려왔다 그녀는 부드러운 손길로 솜씨 좋게 반지를 빼내주었다 펫이 몸을 뒤척이며 코에 연결된 산소 튜브를 빼려고 했다 간호사들은 산소 튜브를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우겼다 나는 슬며시 일어나 아버지에게 다시 연락했다 산소 공급 없이는 숨쉬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산소 튜브를 빼줘라 펫이 가장 편안한 상태로 있게 해줘야 한다 코에서 플라스틱 튜브를 빼주자 펫은 다시 진정하고 잠이 들었다 깼다 했다 조금 지나자 통증 때문인지 자꾸 앓는 소리를 냈다 모르핀을 놔줘라 아버지가 말했다 이미 모르핀을 맞고 있어요 내가 말했다 그럼 투여량은? 아버지가 물었다 투여량을 알아보니 최소 용량인 2.5mg이었다 코데인 진통제 한 알 분량으로 시작 투여량에 불과했다 제발 당직 의사를 좀 불러주세요 내가 간호사들에게 사정했다 펫은 모르핀을 더 맞아야 해요 얼른 더 놔주세요 간호사들 입장에서 나는 그야말로 성가신 보호자였다 하지만 펫이 필요 이상으로 고통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남의 시선을 따질 겨를이 없었다 결국 수련이 한 명이 허겁지겁 달려왔다 모르핀이 더 처방되었다 그러자 펫의 숨소리가 한결 편하게 들렸다 그제야 나도 숨을 좀 돌릴 수 있었다 펫의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펫의 손을 살살 쓰러지고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뒤로 넘겨주었다 새벽 동이 드기 직전 간호사가 따뜻한 차를 한 잔 갖다 주었다 간호사는 내게 성가시게 했다고 나무라기는커녕 따뜻한 말을 건넸다 만약 내 어머니가 아프시면 당신 같은 사람한테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싶네요 아침이 되자 병동이 분주하게 돌아갔다 아버지는 내가 해야 하는 일을 꼼꼼하게 알려주었다 완화의료팀을 불러달라고 해라 레이첼 당장 와야 한다고 해 펫의 담당이가 병실에 얼굴만 살짝 비치더니 바로 가려고 했다 내가 완화의료에 대해 문의하자 그는 나가는 걸음에 애매하게 동의했다 아니요 불러주세요 내가 딱 부러지게 말했다 그런 다음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요구했다 완화의료팀에게 당장 연락해 주세요 나는 병실을 나서는 의사 뒤를 따라갔다 간호사실까지 따라가서 그가 기어이 전화기를 집어들 때까지 기다렸다 내가 너무 기분 나쁘게 행동했나 두 번 다시 만나기 싫은 보호자처럼 굴었나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버지가 폐쇄 의사였다면 벌써 전화를 걸었을 것이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환자를 제대로 보살피는 기준이자 지침이었다 나는 완화의료팀이 온다는 소식에 안심하고 데이브와 교대한 다음 눈을 붙이러 집으로 향했다 몇 시간 뒤 데이브가 돌아왔다 뭐라 말하기도 전에 나는 폐쇄 떠났음을 직감했다 우리는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울었다 서로의 품에 안겨 흐느끼다 보니 밖은 어느새 어둠이 깔렸다 펫은 진단받은 지 겨우 나흘 만에 세상을 떠났다 나중에 데이브는 완화의료팀이 얼마나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상황을 판단했는지 얼마나 세심하게 펫을 보살폈는지 알려주었다 그들은 의식을 잃은 펫이 통증을 느끼지 않도록 휴대용 의약품 투입 펌프로 소량의 약물이 계속 들어가도록 조치했다 펫은 레이의 품에 안겨 아무런 고통 없이 평온하게 숨을 거두었다 레이도 아들처럼 넋이 나간 상태였다 그날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하고 울기만 하는 레이를 보면서 나는 사랑의 새로운 면을 알게 되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그 사람을 사랑한 만큼 아프다는 것 펫이 레이에게 이루 말할 수 없이 소중했던 만큼 그가 느껴야 하는 고통과 비통함도 똑같이 크다는 것 죽음과 관련된 이 연산에서 펫은 사랑한 크기만큼의 아픔을 레이에게 치르게 했다 이 말은 곧 한없이 아프게 했다는 뜻이다 나는 고개를 들어 데이브를 건너다 봤다 그는 따끈한 차를 따라서 아버지에게 권하고 있었다 먼 훗날 데이브와 나도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될 거라고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그럴 거라고 확신했다 곧바로 장례식이 치러졌다 주변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지만 데이브와 레이는 당밀 시럽에 빠진 사람처럼 느릿느릿 움직였다 장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후 나는 미르의 남편과 산책을 나갔다 우리는 방향도 정하지 않고 무작정 걸었다 우리의 앞날과 그의 상실감 사이에서 시간과 공간을 하염없이 채워나갔다 번잡한 의식과 조문 행렬에 휩쓸린 뒤에 맛보는 고요함은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온 듯 섬뜩하기까지 했다 한여름 무더위가 유난히 기승을 부렸다 뜨거운 태양에 그을린 초목이 갈색으로 물들고 있었다 우리는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굳은 진흙길을 걷고 또 걸었다 해가 멀리 지평선에 살짝 걸치자 들판에 초목이 형형색색으로 물들었다 시간이 더 흘러 8시나 9시쯤 됐을 때 데이브가 드디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들려주었다 우리는 야트막한 산마루에 올라가서 석양을 내려다보았다 분홍색, 보라색, 초록색, 주황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 하늘과 땅이 어우러지며 묘한 빛을 발했다 발 아래 빛나는 들판을 바라보고 있자니 가슴이 점점 벅차올랐다 황홀한 자연에 감탄하는 사이 시야 끝에 뭔가가 어른거렸다 유령일까? 폐쇄훈일까? 다시 보니 가면 올빼미였다 헛간에 둥지를 틀고 밤에만 활동하는 올빼미가 먹이를 찾아 배회하고 있었다 데이브 내가 데이브를 살며시 부르며 올빼미를 가리켰다 우리는 가면 올빼미가 석양을 가로지르며 활공하는 모습을 숨죽이고 바라보았다 녀석은 활짝 빈 두 날개 중 한쪽을 살짝 기울여 방향을 틀면서 햇빛으로 데쳐진 풀밭을 샅샅이 훑었다 우리처럼 산책이라도 나온 듯이 들판 위를 유유히 날았다 산 울타리 주변까지 접근하더니 녀석이 커다란 호를 그리며 경로를 되돌아갔다 석양빛에 반사된 올빼미가 마치 황금새처럼 빛났다 우리는 땅끝에 걸린 태양을 뒤로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혈관에 구동치는 뜨거운 피를 느끼며 집으로 돌아가는 먼 걸음을 시작했다 그 당시 나는 폐쇄 입원에서 임종까지 96시간을 가슴에 묻기로 했다 갑작스러운 이별로 마음이 너무 헛헛한 데다 의약도로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느라 죽음을 깊이 생각할 수 없었다 그저 데이브와 레이를 챙기는 데 집중했다 그땐 몰랐지만 내가 의사로서 나아갈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 펫은 삶의 끝자락에서 극도로 취약한 상태였다 마지막 몇 시간을 최대한 편안하고 풍미있게 머물다 떠나려면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다 새벽역에 찾아온 완화의료팀은 전문지식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어쩌면 마지막 순간에 더 정성껏 돌봐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완화의료팀의 업무야말로 질병이 아니라 환자를 중심에 두는 의료행위였다 의사가 말하길 꺼리는 진실 레이첼, 저 좀 도와주세요 때로는 말의 내용보다 말투로 사안의 중요성을 판단하고 움직여야 한다 캐롤라인은 의대를 졸업한 지 두세 달밖에 안 되었지만 침착한 대처로 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놀란 눈을 하고 잔뜩 긴장한 목소리로 내게 도움을 청하고 있다 나는 수련이 3년차에 접어든지라 급박한 상황임을 바로 알아차렸다 문제의 환자에게 서둘러가는 사이에 캐롤라인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야기했다 제따는 정확히 설명한다고 했지만 말이 뚝뚝 끊어져서 제대로 알아듣기 힘들었다 아무래도 환자가 곧 죽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심정지가 올 것 같아요 심폐소생술을 받게 될 텐데 캐롤라인은 잠시 숨을 구른 후 말을 이었다 그런데 받으면 안 돼요 진짜로 안 돼요 오늘 아침 회진 때 담당 선생님께 이 문제를 제기해봤지만 보라색 서류가 없잖아 라며 무시하더라고요 나 역시 이런 상황을 수차례 겪어봤기 때문에 캐롤라인이 얼마나 애타고 속상할지 알고도 남았다 나한테 도움을 청했으니 그나마 다행이었다 환자의 의무 기록지에는 흔히 심폐소생술 즉 CPR을 하지 말라는 DNA CPR 서류가 빠져있었다 의료팀은 환자나 그 가족에게 심정지나 호흡정지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원하는지 미리 문의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절차를 빼먹곤 한다 이 서류는 쉽게 눈에 띄도록 보라색이나 진홍색 테두리가 둘러져 있다 그래야 급박한 상황에서 환자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서류처를 뒤지느라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를 피할 수 있다 서류가 없을 때는 기본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한다 CPR 전담팀이 득달같이 달려와 가슴을 압박하고 심장에 충격을 주고 아드레날린을 주입하는 등 중단된 생명을 되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쏟는다 소생술은 뼈를 으스러뜨릴 만큼 격렬하다 의사들은 환자의 부하를 소망하며 생명의 기운이 모두 빠져나간 몸에 맹렬한 공격을 퍼붓는다 하지만 애초에 헛된 소망일 경우 즉 나이가 너무 많거나 상태가 너무 악화되어 심장이 다시 뛰어도 사람답게 살기 어려울 경우 그들이 초래하는 결말은 예외 없이 추하고 잔인하다 존엄이라고는 찾을 수 없다 캐롤라인은 경험이 별로 없는데도 환자가 생사의 기로에 위태롭게 서있음을 감지했다 몇 주 동안 매일 가까이에서 돌봤기 때문에 오늘 그의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졌음을 알아차렸던 것이다 캐롤라인은 그가 곧 죽을 거라고 정확하게 예측했다 전문의에게 면박을 당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환자가 부적절한 소생술에 시달리는 걸 어떻게든 막아보려 애썼다 나는 우드먼 씨의 병실로 뛰어가면서 몇 가지 기본 정보를 얻어냈다 그는 80대 후반에 피골이 상접하도록 말랐고 만성심부전을 오랫동안 알았다 심장 근육이 늘어져서 수축운동이 약하고 불규칙했다 온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던 피가 이젠 제대로 돌지 못해서 운동 능력이 급격히 떨어졌다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부었다 우드먼 씨가 입원해 있는 동안 의료팀은 온갖 약물을 조합해서 도우려 했었지만 그를 치료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병실에 들어서자 우드먼 씨가 나를 쳐다봤다 얼굴은 고통과 두려움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커다란 두 눈은 도와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나는 겁이 덜컥 났다 하지만 그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도와줘 죽을 것 같아 그가 가쁜 호흡 사이로 간신히 말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다는 확신에 사로잡혀 있었다 나는 학부 시절에 일찌감치 안고르 아님이라는 증상에 주의하라는 가르침을 받았다 영혼의 불안을 뜻하는 라틴어로 환자 스스로 곧 죽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느끼는 공포감을 말한다 그때까지 안고르 아님이를 접한 적은 손에 꼽았지만 매번 오해의 소지가 없을 만큼 분명했다 우드먼 씨도 맥박이 빨리 뛰고 혈압이 뚝 떨어지고 입술이 시퍼랬다 심근경색으로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말을 하는 그 순간에도 숨이 넘어갈 듯했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죽음을 막을 수 없다면 가장 친절한 아니 유일한 행동 방침은 진정제를 투여해 우드먼 씨의 공포를 누그러뜨려 주는 것이었다 모르핀이나 미다졸람을 정맥에 최대한 빨리 주사해야 했다 하지만 오늘 그를 진찰한 고참 의사이자 그의 치료를 궁극적으로 책임진 전문의는 흉부 압박과 정기 충격, 필요하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라고 정반대 처방을 내려놓았다 그의 처방을 따르려면 당장 CPR팀을 호출해야 했다 하지만 나의 판단으로는 다 부질없는 짓이었다 그렇다고 엄연한 위계질서가 있는 병원에서 하급자가 상관의 지시사항을 멋대로 취소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의학에서 좋은 판단은 흔히 경험에서 우러나기 때문에 연공서열을 따져야 했다 나는 하급 의사였다 게다가 이 환자를 알지도 못했다 어쩌면 내가 중요한 점을 놓쳤는지도 몰랐다 나는 잽싸게 머리를 굴려서 모든 선택지를 따져봤다 캐롤라인 가서 담당 선생님을 모셔와 응급 상황이니까 당장 오셔야 한다고 해 그리고 간호사에게 얼른 정맥주사용 모르핀 10mg을 준비해오라고 지시했다 그런 다음 혈액가스 분석에 필요한 피를 극소량 뽑았다 전문의에게 심폐소생술의 부적절함을 입증하기 위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가장 덜 고통스러운 방법이었다 분석 결과가 완화 의료 외에는 전부 헛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주사바늘이 들어가자 우드먼 씨는 신음소리를 내뱉으며 온몸을 떨었다 간절한 눈빛으로 도와달라던 그에게 오히려 고통을 안기고 말았다 담당 전문의가 오든 말든 혈액가스 분석 결과가 나오는 즉시 나는 무릎핀을 주사하고 그의 두려움을 덜어주겠다고 다짐했다 그것이 내 계획이었다 그 순간 내가 짜낼 수 있는 가장 덜 나쁜 절충안이었다 하지만 상황은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그보다 훨씬 앞질러 갔다 누군가가 혈액을 들고 분석실로 달려가자 이젠 죽어가는 남자와 단둘이 남았다 무릎핀이 도착할 때까지 의료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다 내가 줄 수 있는 거라고는 인간적인 손길 뿐이었다 나는 우드먼 씨를 안아주었다 두 팔로 그의 축축한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어찌나 세게 잡았는지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는 이제 말도 할 수 없었다 얼굴이 점점 흙빛으로 변했다 내가 바늘을 찔렀던 팔목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다 침대 시트에 떨어진 피가 참으로 선명했다 나는 그의 어깨를 살살 토닥이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벼랑 끝에 있는 이 순간 절대로 혼자가 아님을 그가 알아차리길 바랐다 간호사가 무릎핀이 든 주사를 든 채 문을 부술듯이 밀고 들어왔다 우드먼 씨가 숨을 헐떡거리며 격련을 일으켰다 온몸은 땀으로 흥건했고 얼굴은 짙은 보랏빛으로 변했다 어깨의 긴장이 내 팔에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 순간 담당 전문의가 캐롤라인과 함께 병실로 들어왔다 하지만 이제 그의 의견은 더 이상 필요치 않았다 운명의 순간은 이미 지나갔다 우리 앞에 누워있는 남자의 눈은 이미 기슴츠레해져 있었다 내 팔에는 이제 사람 대신 시신이 안겨 있었다 한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유한가스 같은 침묵에 질식할 것만 같았다 그때 또다시 문이 부서질듯이 벌컥 열렸다 다른 간호사가 숨을 헐떡이며 혈액가스 분석지를 들고 나타났다 간호사는 파국적인 수치를 큰 소리로 읽어 내려갔다 전문의의 처방을 거역하는 데 필요한 증거였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침대 시트는 죽은 남자의 땀으로 푹 절어 있었다 우리 중 누구도 그의 마지막 간청을 들어주지 못했다 그날 밤까지도 나는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렸다 한 사람 아니 두 사람에게 한없이 미안했다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과 놀아줄 때는 낮에 있었던 일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을 재우고 집안이 조용해지자 다시 생각났다 안고로 아님이 환자가 극도의 공포 속에서 세상을 떠났다 내가 좀 더 용감했더라면 본능에 따라 움직였더라면 그의 괴로움을 털어줄 수 있었을 텐데 공포에 휩싸인 그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나는 우드먼 씨 뿐만 아니라 캐롤라인에게도 얼굴을 들 수 없었다 캐롤라인은 환자가 이런 식으로 생을 마감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게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그녀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나중에 우리는 차를 마시면서 방금 벌어진 사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캐롤라인은 뜨거운 차를 두 손에 바치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환자를 그렇게 보내고 애달파하는 젊은 의사를 보고 있자니 내 안에서 좌절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담당 전문의에게 가서 소리치고 싶었다 풋내기 수련이도 환자에게 진정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차렸는데 당신은 어째서 어째서 놓쳤느냐고 따지고 싶었다 거실 소파에 구부정하게 앉아서 병원에서 의례적으로 벌어지지만 대놓고 따지지 못한 문제를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보았다 의료진은 우드먼 씨에게 소생술에 대한 의견을 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환자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수련의 의견마저 무시해버렸다 DNA CPR에 관한 논의는 환자에게 CPR을 원하는지 사전에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 그들의 소망을 의무 기록지에 철해 두면 환자가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없는 응급 상황에서 임상이들은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라색 서류는 죽음의 문턱에서 의사의 예측이 아니라 환자의 소망을 중심에 두는데 꼭 필요하다 환자는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는 한 사전에 언제든지 CPR을 거부할 수 있다 근대 의학의 아버지로 널리 알려진 윌리엄 오슬려경은 이야기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강조했다 의학도와 수련이가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기울여라 의사가 내릴 진단이 그 말에 들어있다 오슬려의 주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유효하다 스캔 검사와 유전 체학, 분자 분석 등 첨단 의학 기술을 차치하고라도 환자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의사는 의외로 수월하게 진단을 내릴 수 있다 질병서사 즉 환자가 자신의 병에 대해 의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좋은 의료의 기본 토대이다 황금 나침반으로 유명한 작가 필립 풀머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인간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야기라고 주장하며 이야기의 의학을 변화시키는 힘을 불어넣는다 질병과 고통에 대해 구성하는 의미 즉 무엇이 잘못됐고 어디로 향하는지에 관해 들려주는 이야기는 질병에 대한 기존의 경험을 뒤집을 수 있다 결론의 경험을 뒤집을 수 있다 우리의 우리의 historia 속에서 열사다 감사합니다.